14장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14장 그 주제로 다루는데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7절까지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설명 안 드린 게 6절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거 선언이죠 저희가 7가지 표적도 봤었고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 7가지 표적과 전후한 이야기들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본 게 있죠 선언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식 선언 그것도 세워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게 여섯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다 7개가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나는 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7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지금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이 구절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거 도마가 뭐라고 했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 알지 나한테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지 라고 하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니까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 알지 않냐 이겁니다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냐 나를 안다면 그대들도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그대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 이 얘기 지난번에 드렸었죠 각주 4번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야말로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다뤘던 내용 자 성령 안에 이 진리가 있죠 이게 길이오 진리죠 성령이라는 건 생명 충만한 자리죠 생명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길인 거고요 이 진리의 영인 성령짜리가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여기가 영 예수님도 혼이 있고 육이 있으신데 예수님도 혼과 육이 있는 건 우리랑 똑같으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지만 이 성령짜리를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진리 길과 성령의 생명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할 건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몸가짐을 하고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뭘 실천하셨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셨는지 이게 성령의 길 그대로 사신 거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안다면 우리는 길을 아는 겁니다 길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길 무형의 길이고 무형의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된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생명이 표현됐고 예수님의 진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게 길인지 알게 됐죠 어떤 게 사랑의 진리라고 미리 하자고요 정의 내리고 가자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강조하는 길과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다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그 진리를 실천하셨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시는 그런 생명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면 아버지한테 가는 길도 알지 그렇죠? 자 보세요 그 길이 뭐겠어요? 바울이 정리한 바에 가면 이 성령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이 성령짜리 제가 이 빨간 편을 들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역사를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이 성령의 현전과 하나 되기 여기에 안주하기 첫 번째 이게 예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성령의 현전에 안주할 것 첫째 예수님도 성령의 현전에 안주하셨던 분이니까 영차원에서 나도 영차원에서 성령의 현전에 안주할 것 두 번째 혼차원에서 혼차원에서 성령의 진리에 나도 안주하겠다 자 성령 그 자체에 안주할 것 두 번째 성령의 진리에 안주할 것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이 실천하신 진리를 나도 따라서 걸을 것 자 6차원에서는요 세 번째 성령의 생명에 안주할 것 생명이란 거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 영생에 안주할 것 이겁니다 성령은 영생의 자리니까 영생에 안주할 것 꼭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도 수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린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난 간다 일단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런데 그대들을 위해서 예비할 거다 예비한다는 게 뭐죠 어떤 천국이죠 지상에 임하는 천국을 난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지상에 임하는 천국이 재립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때 제자들이 제대로 성령을 받을 때 제대로 칭의 이게 칭의죠 제대로 칭의가 이루어질 때 이건 성화죠 성령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건 영생이 안 좋아하는 건 영화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칭의니까 성화니까 거룩할 성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긴 영광스러운 영화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이런 단계로 우리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구분해 볼까요 천국의 영주권 천국에 들어가긴 합니다 왜? 성령의 현존 자체가 본질로서의 천국이니까 성령의 진리에 안주하면 여러분은 진리 천국의 법을 알고 따르니까 시민권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영화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부활체를 얻게 되니까 우리는 천국에 여기서는 통치권 통치권까지 얻게 된다 여기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왕로를 탄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벗이 되고 형제 자매가 돼서 파트너가 돼서 함께 왕로를 탄 아니 형이 왕이니까 나도 같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왕로를 탈 수 있다 이런 발상이죠 친구가 되고 진정한 형제 자매가 돼서 진정한 파트너죠 예수님의 진정한 도반이자 파트너가 돼서 함께 왕로를 탄 것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봐야 이제 선명합니다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왜 왜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답을 이쪽은 답을 모른다고 그러고 나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리 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성령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령을 만나서 이제 또 이 답 나와요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 쏴준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이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이 생명 안에서 나는 성령의 안주에서 성령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영생을 얻어서 살았지 않냐 사는 모습을 봤지 않은가 그대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지 않은가 그런데 왜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는가 나처럼 성령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성령의 현존의 안주에서 성령의 내 뜻대로 말고 성령의 뜻대로 내 혼을 내 마음을 경영하고 나처럼 내 피와 살처럼 생명력이 충만해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내가 살아온 거 그대로 받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여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뜯어먹어라 나처럼 되라 생명 충만해져라 내가 길이고 진리니까 나처럼 살아라 이 얘기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들은 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안목적으로 설명됐다고 봐야죠 이 글에는 자세히 안 써있지만 지금 이 내용이 교감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겠죠 제자랑 그러면 지금 안통한 제자도 있어요 다음에 또 나와요 빌립 바로 다음에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혼육이 나처럼 되면 되는 거다 나를 알지 않냐 나라는 건 지금 영혼육이죠 예수님의 영혼육 이 나를 안다면 그대들 또 아버지를 알게 된다 나의 본질인 영을 안다면 그 나 중에서도 영혼육이 난데 이건 혼과 육은 애고의 세계고 영은 성령의 세계죠 내 안에서 이 혼과 육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개체성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 성령을 안다면 그대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빌립이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묻습니다 8절에 주여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는 영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데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겐 충분하겠습니다 자꾸 기리오 진리오 이런 얘기 마시고 그냥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쉽게 갑시다 이런 뜻이죠 빌립은 예수님이 빌립이요 가로열고 화를 억누르며 가로닫고 내가 그대들과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도 가로열고 다시 한번 화를 억누르며 그대는 나를 모르는가 뒤질래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거의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이런 제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덕에 좀 더 밝혀지는 거예요 진리가 다 이게 공격이 있어요 이렇게 좀 지금 성경에까지 실리잖아요 좋은 질문으로 다들 궁금한데 말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누구 하나가 욕먹더라도 지르는 게 낫지 그러면 더 이야기가 밝혀지잖아요 그대는 나를 모르는가 이 대화 덕에 더 선명해집니다 나를 모르나 나를 본 사람 누군 아버지 본 거야 나를 안다면 아버지라 한 거야 왜냐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영은 안 보여요 예수님의 혼과 육이 보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육이 보이죠 육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분 안에 있는 이 마음씀 혼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영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육과 혼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육이고 그런데 지금 나를 본 사람은 이러면 육을 통해서 혼을 본 사람이에요 육을 통해서 혼을 느낀 사람 나의 지금 육을 통해서 내 마음씀을 본 사람은 내가 마음 왜냐 일반인은 이렇게 봐도 아버지가 안 보여요 왜냐면 육을 통해서 혼을 봐도 이 혼 자체가 이런 탐욕과 분노의 어리석음 탐진치의 마음씀만 있다면 아버지가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말고 내 뜻 탐진치대로 말고 어떻게 사셨나요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육을 통해서 내가 마음 쓰는 걸 본다면 그게 내 뜻대로 나는 안 살고 항상 성령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내 혼이 결국 뭐예요 이게 그대로 성령의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들끼리 서로 만나서 남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손에 잡힐 듯이 느낍니다 못 느끼는 건 못 느끼지만 육을 통해 드러나는 건 느껴요 얼굴만 봐도 화났구나 지금 기쁘구나 다 알죠 뭐에 기뻐하고 뭐에 화냈는지 예수님이 그것만 봐도 어때요 성령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죠 나를 알면 바로 아버지 다이렉트로 알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아주 정확한 얘기죠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본 거다 왜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고 성령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어를 이걸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어딨냐 하나라는 거 모르겠냐 예수님의 애고와 예수님의 애고와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이 성령이 이렇게 안팎이 투명한데 지금 밖을 보면 안도 다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못 알아보니 지금 이렇게 성령이 말하고 행동하고 성령 자체는 말도 행위도 없지만 나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행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생명력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더 보여달라는 말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겠는가 내 애고 안에 아버지 성령이 있고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있고 이 성령 안에 내 애고가 있다는 걸 모르겠는가 나의 자아가 있다는 걸 모르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은 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다 그대로죠 내가 지금 내 혼이 짓거리는 말은 성령에서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지 내가 임의로 내 뜻대로 하는 내 탐진치대로 내 탐욕대로 내 분노대로 나의 그 어리석은 소견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성령 아버지 성령이 왜 아버지냐고 그러면 성부의 영이 성령이니까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성령이 그대로 아버지이기도 하고 굳이 또 나눠서 말하자면 아버지의 분신이에요 중앙서버가 아버지면 우리 혼의 임에 있는 지역서버입니다 같애야 그런데 본질이 그래서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거들뿐 나는 거들뿐 아버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 사업은 그대로 아버지의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실천 사랑의 진리를 실천하는 이 사업이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아버지 사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적 효자입니다 동양에서 이거 대효라고요 대효 우주적 효자 자기 부모님만 잘 모시면 소효 우주 하나님 우주 아버지 뜻대로 양심을 실천하면 대효 예수님은 부자유친에서 최고셨다 그때 이 아버지는 하늘아버지죠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와의 부자유친에서 최고의 경제 독생자니까 성경적으로는요 자 이것만 들어도 효자 맞죠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서 나라는 건 애고입니다 아버지랑 분리된 나 내가 아버지의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라는 바다에 있는 파도조 애고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애고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성령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바다에 애고라는 파도가 친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내 안에 아버지 있고 또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 이거예요 내가 한 사업 내가 한 사업을 봐라 그게 양심직이더냐 아니더냐죠 양심적이라면 그거는 내 애고가 한 게 아니다 양심적이라면 내 안에 아버지가 하신 거다 내가 행한 일 아버지의 영이 하신 일로 인해서라도 날 믿어라 내가 한 기적과 온갖 선한 일 사람 살린 일 그걸만 봐서라도 내 안에 아버지가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라 이거죠 여기서 하나 끝나고요 한 달락이 자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그러면 성령의 현전에 먼저 안주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에요 한 영 이 영이 성령이 둘일 수가 없어요 우주의 두 아버지가 없습니다 한 성령 한 성령 안에서 우린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형제 자매고 하나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죠 영혼육이 성령 뜻대로 이루어진 뜨거운 쇠공 원래 애고는 차가운 쇠공인데 성령의 불로 혼육까지 다 타오르고 있는 뜨거운 쇠공을 보는 거니까 같은 애고끼리지만 예수님의 애고를 볼 때는 불로 보입니다 일반 애고는 차가운 쇠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애고는 타는 불로 보이겠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신성, 성령이 현연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못 만나 이게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나는 성령의 길, 진리 그대로 알고 살아버리고 성령의 생명이 온 내 혼과 육이 충만하니까 내가 타오르는 불덩이다 나로부터 떨어지면 식을 거고 내 옆에 있으면 같이 타오를 거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바로 볼 수 있고 불이 뭔지 바로 알 수 있고 같은 쇠공길이지만 불을 보려면 나를 봐야지 다른 애고들 봐서는 쇠공만 보인다 냉기만 보지 불을 못, 열기는 못 본다 이런 말씀 다 이해되죠? 어떤 의도로 하는 얘기인지 나를 믿는 자는 나랑 하나가 된 자예요 예수님과 믿는, 여기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건요 합일입니다 합일 하나로 합일하고 연합하는 거 지금 쇠공인데 여기에 다른 애고가 차가운 쇠공 하나가 붙었다고 치죠 저 믿습니다 하고 옆에 달라붙었다고 치죠 어떻게 될까요? 이놈도 타오르죠 열기가 같이 번져가죠 옆에 붙으면 다 타오르는 거예요 옆에 붙는 애들은 다 붙으면 다 타올라요 같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열기가 옮겨가면 지금 쇠공만 가지고 비유를 넣으면 열기가 옮겨가다 보면 열기가 또 식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이 쇠공 안에도 다 똑같은 이 성령의 불이 있다고 전제하면 그 열기가 자극해서 뭐가 일어날까요? 안에서 또 터져요 안에서 터져요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안에서 성령 체험이 시작돼요 예수님 가까이 간 존재들이 옆에 있어서 같이 놀다가 어떻게 돼요? 함께 또 자기 안에 있는 속불을 발견해요 성령불이 각자의 내면에서 터져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인데 이 에고의 차원에서 보면 너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이 나눠지죠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한 성령 안에서 다 타오르기 시작한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타올라 버리면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겠죠 또 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사랑의 진리, 황금류를 실천하겠죠 또 성령의 에너지 충만해지겠죠 성령의 생명력 충만해지겠죠 성령의 빛, 성령의 진리가 그 내면에서 길을 안내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제자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죠 5번이요 하나님의 성령, 즉 I am이라고 하는 영원한 에고에임이 이러죠 영원한 나의 현존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은사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다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막 니꼬르, 니꼬르 연결, 연결이 계속 나오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과 내가 지금 겉으로 드러난 성령의 현연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결론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임하셨던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한테도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면 나도 불덩어리를 맞게 돼요 그럼 이 불덩어리 안에서 그 불덩어리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의 불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는지도 똑같아집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업하게 되고 예수님이 얻었던 영생 얻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사업은 뭐죠? 사실은 성령의 사업이죠 아버지의 사업이에요 성령의 사업은 그대로 성부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이해되시죠? 별 얘기 아니고요 또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니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힘내라는 겁니다 아니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인데 더 큰 일, 작은 일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힘내라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내가 3년 동안 공생에 사는 동안 3년, 3년 반 그러죠 공생에 사는 동안 당시 로마 식민지 상황 이 제약된 상황에서 하고자 해도 못한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일, 내가 못한 일도 그대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경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량도 되고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한 일 그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제자들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힘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제자들 마음은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고 하면서 우리더러 더 큰 일까지 하라고 하면 부담 100배죠 또 제자들끼리 서로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네가? 서로 네가 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서로 깝깝하니까 뭐라고 해주세요? 방편을 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게 가능해진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중보기도 해줄게 아버지 옆에서 기도해줄게 이 말은 방편입니다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해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성도 지금 이 성도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요? 진정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주려면 성령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 받게 해줄게 성령을 받으면 그대들도 나랑 똑같아질 수 있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힘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꼭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나 이 얘기를 해야 들어야 안심이 되죠 아 예수님이 보장한대 성령 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반드시 쏴주시기로 이미 제가 볼 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12제자급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온전한 체험 이미 정결해지고 있는데 더 온전해지는 체험 즉 성령의 현전에 안주했다고는 아직 못할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해본대 보건대 분명히 성령 현전에 안주한 제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성령 현전에 안주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전도 다니고 경고치로 다니고 할 때 보면 성령의 힘을 분명히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 체험은 분명히 있는 분들인데 체험했다고 안주는 아니잖아요 안주까지는 아직 전반적으로 못 간 상황이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성령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소개를 받고 알게 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저는 그 이면을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면에는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더 극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실상으로는 자꾸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올 수 없거든요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이미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뒤에 가면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그대들이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와서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해 줄게 오케이 나는 페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뭘 받으라고 지금 내몰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내몰고 있는 거죠 성령을 기도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능과 지혜와 이 사랑을 하나님이 너에게 막 주고 싶어 지금 안달랐어 내가 또 가서 기도까지 중복 기도까지 해 줄게 중간에서 중재까지 해 줄게 기도만 하면 그냥 바로 입금됩니다 이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바로 지금 입금된다 이런 건데 너 통장에 꽂아준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여기서 엉뚱한 걸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대들이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걸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거 각주 7번 보세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임을 믿고 뭘 믿어야 돼요 성도 여기 지금 성자한테 달라붙은 성도들은 성자를 머리로 해서 그 몸이 되는 이 성도들은 나의 머리이신 성자 우리는 그 지체 역할을 한 몸의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걸 명심하고 이 성도는 뭘 봤어요 예수님의 육과 혼을 통해 드러난 신성을 본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령이에요 성자란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진리의 화신이고 성령의 진리의 화신 아바타고 눈에 보이는 성령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령을 믿지 못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못 찾을 거야 눈에 이렇게 성령이 눈에 보일 때가 드문데 지금 보였는데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화연이신 성자임 이게 성자라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눈에 보이는 모습인 성자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믿고 믿고 자 그 다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본체면 난 가진 거예요 가지가 본체로부터 떨어지면 죽어요 바로 말라 죽어요 딱 여기에 빨대 꽂고 코드 꽂고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눈에 보이는 성령인 예수님과 딱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면 지금 내 이름으로 빌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좋은데 왜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성자의 이름으로 우린 같은 인간이고 같은 인간은요 인간 보고 도를 닦지 무형의 하나님을 바로 못 보니까 다 인간 보고 도를 닦으니까 그렇게 도 닦으라고 대표적 인간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로 와주신 거예요 나보고 도 닦으라고 나랑 연합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눈에 보이는 성령이니까 같은 성령이니까 눈에 보이는 성령한테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이제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겠죠 온전히 그전에는 믿음의 영역이 강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겠죠 온전한 확신 성령 안에서 확신을 하겠죠 알고 믿는 게 확신이죠 우리가 하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할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니까 그리스도의 성취가 뭐죠? 성령의 온전한 발현 그게 아니 지금 이게 진리의 발현 생명의 발현 이게 지금 성령의 온전한 발현인데 이게 우리의 혼 안에서 발현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성령의 온전한 발현이라는 게 우리의 성취로 이어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 나의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그리스도의 사업이 사역은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 됩니다 우리의 사업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 이걸 상징해요 오순절 전에도 저는 제자들이 성령 체험도 했고 성령 안에 안주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순절이라는 이런 확실한 이벤트를 통해 우주는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성령이 온전히 진리와 영생이 선포됐다는 그걸 상징하는 이벤트였다면 오순절 이벤트는 예수님 외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과 똑같은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걸 나타내는 이벤트입니다 엄청난 준비된 이벤트의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이벤트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 이벤트의 의미는 뭐고 이런 거를 미리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내가 간 뒤에 이제 곧 나를 못 보겠지만 내가 간 뒤에 조금 있다가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그때 너희들 다 성령 안에 아주 들어앉아 살게 될 거야 좀 약했던 친구들도 그때는 다 성령 확실히 할 거야 그 성령이 그대들에게 내가 누렸던 평안을 주고 내가 알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영생으로 인도할 거야 영생에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수를 솟구치게 해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대들이 내가 하는 일을 물려받아서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도입니다 진정한 사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분이 사도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인이자 심부름꾼 그대들이 진정한 사도가 돼서 만국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천국을 선포하고 성령을 쏴주고 다녀야 될 거야 그리고 성령 안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본보기가 돼주고 다녀야 할 거야 내가 했던 일 그대로 하면 돼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천국 선포하고 성령 쏴주고 성령 안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키우려고 온 거예요 제자 키우려고 와서 그 제자가 그대로 새로운 또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이제 영주권자이고 통치권자죠 천국에 거주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와서 오디션해서 선발해서 열두 제자 뽑고 그 외에 또 72 제자도 나오죠 이야기 다양한 제자들한테 많이 역량껏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많이 뽑아놔야 이 제자들이 또 훈련이 돼서 전세계 그분들이 전세계를 다 나가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또 전세계에 전도되는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한 2000년 걸쳐서 어떻게 됐죠 진짜로 진짜로 전세계 교회에 다 들어갔어요 웬만한 오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드웨어는 갖춰졌어요 PC방은 다 들어갔는데 천국 게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사람은 적지만 전국의 천국 PC방은 지금 십자가 딱 걸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 진리 플레이할 분들 모이시오 하고 PC방은 다 갖춰졌어요 성당이건 교회이건 제가 보면 다 PC방이죠 그 안에서 실제 게임을 천국 게임을 즐기는 이가 있어야 칭의, 성화, 영화의 천국 거주자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사이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사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을 때 받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은사죠 성령의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같지만 들어가보면 성령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을 때 이게 사실은 아버지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된다 그러니 성령의 가장 온전한 발현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과 진리로 은청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시 올라가서 14번 아 또 각주 하나 더 있네요 밑에 성령 안에서 성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제일 저기 천국 게임으로 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요 길드 마스터죠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게임 관리자인 성부께서 듬뿍듬뿍 아이템을 쏴주신다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말한다 혼이 쏴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 내면의 성령 아버지의 영이 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이거 밝힌 겁니다 각주를 먼저 읽고 본문을 봤어요 이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14절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지금 계속 얘기하시죠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9번 각주요 내가 성부께 강구하여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나의 평안과 진리를 그들에게 줄 것이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사랑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강구하면 다 준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다들 기도를 뭐해야 되냐면 성령 받기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가 얻기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알아보는 그런 영적 식별 능력을 얻기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업을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이걸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 외에는요 인간의 나약함으로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느님이 용서할 만한 범위 안에서 즉 성령의 뜻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도하시는 건 좋지만 성령의 뜻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뜻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이 얘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얘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다 무엇이든지에서 설레실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무엇이든지를 빌고 다 같이 무엇이든지를 빌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버립니다 누구한테 줄 거예요? 이거를 다 빌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뭐든지 빌어 다 줄게 하고 다녀버리면 아버지는 돌아버리죠 아들내미 하나가 완전히 사고치고 다니는 거죠 왜? 시상의 재화라는 건 한 적이 있는데 다 같이 빌어버리면 누굴 줘요? 저 페라리는 누굴 줘요? 10억이 빌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10억이 다 간절하게 빌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려고 땅에서 구르는 땡깡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간절해 보이려고 다 같이 빌면 구르는 놈한테 주지 않을까? 우리 인간사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구르는 놈한테 줄 때는 아버지가 좋은 마음으로 못 줍니다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은 이미 효도 하나님한테 효도하자는 예수님의 발상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앞에 차라리 성령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이렇게 차라리 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비는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빌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비는데 자 15절 보시죠 그럼 이제 이야기는 성령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개명을 지켜라 갑자기 왜 개명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거 한번 보시죠 각자 한번 보시죠 10번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욕심으로 아무 것이나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제발 저 자식이 좀 내 눈에 안 보이는 대로 갔으면 합니다 이게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옆집이 좀 망했으면 합니다 요즘 너무 치고 나옵니다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오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주마 말이 안 되잖아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그리스도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거를 나도 갖고 싶다고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든지 다 줄게 내 이름으로 빌어 성령 그래 성령 줄게 그리스도가 누렸던 평안 주세요 평안 줄게 예수님이 알던 진리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진리 알게 해줄게 예수님의 피하살 갖고 싶어요 변태 같죠 그런데 성령 에너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영생 에너지 줄게 그리스도의 일 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할 수 있게 해줄게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줄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하게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나랑 하나가 된다면 뭐든지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내가 살아가던 진리의 실천 방식을 그대들 또 따르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제자들 멀리 못 가게 단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계육을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비는 제자는 내 제자 아니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내 제자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뒤에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구하는 거면 뭐든지 내가 되게 이루게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참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안 헷갈릴 문제인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빌으라는 거는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빌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논리가 전개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니까 내 제자가 비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오케이 그럼 일단 효도하는 척 서로 사랑하는 척 한 다음에 그 다음 빌 때는 확실한 내 욕심을 빌겠다 벌써 이거는 나가리죠 될 일이 없는 거죠 애고의 꼼수죠 이 모든 거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주겠다 11번 각주는요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 안에서 성부에게 구해주겠다 이겁니다 간구하겠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고 도와주는 입니다 우리 곁에서 보호하고 돕는 스승을 말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그대들에게 도우미를 붙여주겠다 영적 도우미 너무 좋지 않나요 영적 도우미 한 분 옆에 붙어 계시면 그게 성령이다 그게 양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양심 인간이면 다 있는 그 양심 마비됐을지언정 안에 내면의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 자리가 성령인 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살려주려고 계속 양심적으로 살으라고 외치고 계시죠 쉬지도 않고 포기하는 법도 없어요 내가 막 살았으면 포기하셔야 되는데 양심은 계속 솟구칩니다 내가 안 듣는 연습을 해가지고 양심을 마비된 것처럼 만드는 거지 양심 자체가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듣는 청력이 떨어져가는 거잖아요 자꾸 안 들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원래 계신 보혜사인데 보혜사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도 방편입니다 보혜사를 그대들에게 주시어 보내줘서 영원토록 그대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원래 영원토록 함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모르니까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거를 성령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2번 각주 볼게요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대들에게 주시어 영원토록 그대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럼 성령도 함께 있겠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를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각주에 성령 얘기만 하지 않고 성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은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를 품은 영이시다 그 성령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 성령의 진리가 온전히 구현된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천국이죠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곳이 천국이니까 성령은 본질로서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능히 그분을 수용하지 못하니 왜? 세상은 지금 성령이 때때로 안 사니까 수용을 못하고 첫째, 양심의 소리를 안 따르잖아요 그것도 수용 못한 거고 보이지 않는 영을 감당할 영적 그런 안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못하죠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자리니까 모르고 또 그분이 눈에 안 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전제를 드러내요 우리 안에서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드러냅니다 늘, 로마서에도 나오죠 늘 드러내서 사람들이 모를 수 없게 한다고 분명히 양심의 소리로 그 전제를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게 성령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모릅니다 내 안에 이렇게 이상한 기특한 생각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한테서 오는 명령이라고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대들은 그분을 알고 있으니 그러나 그대들은 지금 나랑 같이 지냈기 때문에 또 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지 않냐 성령을 알고 있다 이미 너희들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이 얘기 들었다고 제자들이 알 게 아니거든요 성령 체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분을 그런데 그분은 또 너희들에게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온전하진 않다 그분은 그대들과 함께 사실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 사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성령 누군지는 알 정도는 되는데 그대들 안에 계실 것이다 내가 그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대들과 꼭 그대들에게 꼭 다시 와서 함께 살 것이다 이거죠 그대들에게 꼭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랑 하나가 된다는 거는요 성자께서도 아까는 성부 얘기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린 성부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왜?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안주하고 성령 안에 머문다는 거는 영원히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버지랑 함께 영원히 사는 거고 동시에 이제 성자 얘기를 해보자고요 성자께서도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랑 성자도 나랑 영원히 연합하는 겁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는 불완전한 성령의 구현자 예수님은 온전한 성령의 구현자 이 차이만 있지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게 오순절 전에도 이미 이루어졌겠지만 왜냐하면 그 전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추수할 게 많다고 얘기해요 건질 사람들 많다고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오순절 이후에는 확실히 선포가 되는 겁니다 뭐랄까요? 그 전에는 뭐라고 하죠? 게임으로 치면 아직 오픈 전인 거죠 그랜드 오픈 선언이 오순절인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된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라고 외치신 거랑 지금 오순절은 누구든지 가입하세요 바로 성령 나갑니다 하는 정도의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문이 열린 거는 지금 공식으로 열린 거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커요 방언했네 안했네는요 눈에 보여주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이벤트 때 일반인도 알아볼 수 있으라고 방언이라는 걸 보여준 것뿐이에요 지금 방언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방언이라야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걸 확실한 증표잖아요 왜? 저 지방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지방 말을 해요 이만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이 임했네라고 보여주기 식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의 지금 큰 줄기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금 이제 곧 잡혀가세요 잡혀가시기 전날 전날 제자들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발 씻어주고 비장애 모든 얘기를 다 감춰왔던 쏟아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비유로 얘기하시다가 지금 급하니까 막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기누설이 막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미진진하게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